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의 주인공들입니다. 경북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해볼까요? 저는 경북체육고등학교 1학년 서혜림입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 2학년 최윤채입니다. 경북고등학교 2학년 박지영입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 2학년 최지영입니다. 오늘 경기의 전략이 뭐였어요? 출전팀을 소개해드렸어요. 타이밍 맞게 나가자고 해서요. 타이밍을 잘 맞추자. 이게 오늘 전략이었어요. 그럼 결과가 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조금 제가 빨리 나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잘 맞았으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팀워크잖아요. 팀워크 어떻게 길러왔어요? 저희 항상 스케줄에 개주 조금씩 넣어가면서 잘 맞췄어요. 많은 연습들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팀이 오늘 우승할 수 있었던 포인트 짚어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팀워크는 잘 맞지 않았지만 서로 스피드로 되게 빠르게 간 것 같아요. 팀워크는 아쉬웠지만 그걸 다 극복해냈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 딱 끝나고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릴레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응원이 정말 크잖아요. 좀 들으면서 어땠어요? 저희 경북 최고 어니 오빠들 다 같이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큰 결과를 얻어놓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또 이 경기 끝나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났을 것 같은데 좀 감사의 인사를 남겨볼까요? 저희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저희 많이 신경 써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 보여드리겠다. 다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꼭 성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